안녕하세요. 퀵북스 온라인 한국어 수업 두번째 클래스입니다. 수표 발행, 크레딧 카드, 대비 카드의 관리, 그리고 새 상품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과에서는 고정자산의 Fixed Asset의 구입을 합니다. 고정자산은 부동산, 가구, 장비, 기계, 컴퓨터, 사무실 집기, 자동차, 트럭 등 회사의 영업이나 투자에 사용되는 자산을 뜻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하여 매년 일부분씩 경비처리가 됩니다. 판매를 위한 상품이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등은 Fixed Asset이 아닙니다. 다음은 직원용 크레딧 카드를 등록하여 그 사용을 연습합니다. 그 다음 구입과 판매용 상품, 아이템, 프로덕트, 서비스를 셋업합니다. 문제를 풀기 전 회사 직원용 크레딧 카드를 등록하겠습니다. 플러스 New 메뉴에서 Accounting을 누르고 New 초록색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드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 Add New Account 창에서 이름은 Visa Main, Type은 Credit Card, Description은 Visa Credit Card Main ABC라고 쓰면 좋은데 이걸 줄여서 Visa Main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나중에 각종 리포트에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긴 이름들이 정확하게 다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모든 카드를 관할하는 이런 메인 어카운트를 먼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0장이 별로 안 된다면 굿에어 메인 어카운트를 열지 않고 각 크레딧 카드만 등록하면 됩니다. 크레딧 카드, 메인 어카운트는 넘버가 없습니다. 사용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고 회사의 모든 카드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어카운트입니다. 메인 메뉴, Accounting, 그곳에서 Chart of Account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New를 클릭하여 Add New Account 창을 열게 됩니다. Account Type은 Credit Card를 고르시고 Detail Type도 마찬가지 크레딧 카드를 선택합니다. Name은 Visa Main, Description은 좀 더 자세하게 Visa Credit Card Main ABC Bank 이렇게 잘 적어 넣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상세 내용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Save & New 해서 이제부터는 직접 사용하는 카드들을 등록합니다. Account Type은 Credit Card, Detail Type은 Credit Card, Name은 X3000, Visa, Office. Here까지만 적으면 더 좋겠습니다. X3000은 카드 넘버 맨 끝자리 수입니다. Description에서 더 자세히 적어서 X3000, Visa Credit Card, Office Use, ABC Bank 이런 식으로 이 카드는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회사 카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놓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Is Sub Account의 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Account는 Visa Main Account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Visa Main을 고릅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굿웨어 Sub Account 박스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금 아까 만들었던 Visa Main이라는 Account도 만들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 됩니다. 계속 더 카드를 등록하게 되므로 Save & New를 클릭합니다. 계속 Main Menu Accounting, Chart of Account에서 Add New Account를 작업합니다. 회사 직원용 크레딧 카드는 각각 다른 번호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3001번으로 끝나는 Visa Credit Card는 Albert Brown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X3001, Visa, Albert Brown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에 더 자세히 적어 넣어서 3001, Visa Credit Card, Albert Brown, ABC Bank 이렇게 다 잘 써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Account의 Type은 Credit Card, Detail Type은 역시 Credit Card입니다. 여기에서도 Office 사용하기 위한 Credit Card처럼 Is Sub Account 박스를 체크하시고 그곳에서 Visa Main Credit Card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3002, Sam Coleman, 3003, Tom Johnson이 사용할 크레딧 카드를 3개를 만듭니다. 세 번째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Save & Close를 하게 되면 다시 Chart of Accounts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찾으시면 그동안 우리가 만든 5개의 Account가 보이실 것입니다. Type Credit Card에서 찾으시면 금방 찾아집니다. Visa Main 이라는 Account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나머지 Credit Card Account들의 Mother Account,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3000번부터 3003번까지 나머지 Credit Card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Sub Account들은 Visa Main Card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려 있어서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3000번 Visa Card부터 3003번 Visa Card는 Visa Main의 Sub Account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가 10장을 넘지 않는다면 구태엽 Visa Main이라는 Account를 만들지 말고 직접 3000번, 3001번, 3002번, 3003번 함께 해서 직접 관리하셔도 됩니다. 이 때는 당연히 Is Sub Account의 박스를 체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ercise 2의 1번 문제입니다. Bank Account 111에서 다른 Account 999로 10만불을 트랜스퍼 합니다. Online Bank 웹사이트에서 구자원 트랜스퍼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QuickBooks가 직접 은행과 연동, 링크가 되어 있으면 회계 직원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Bank Online 웹사이트에서 이미 트랜스퍼를 함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QuickBooks 장보에도 그 기입이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링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플러스 New 메뉴에서 Other, 트랜스퍼를 사용하여 기입합니다. 트랜스퍼 화면이 열리면 111 구자에서부터 Transfer funds from 111, Transfer funds to 999 구자 Transfer amount를 적고 그 밑에 있는 메모에는 이번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채우고 Save & Close 합니다. Exercise 2의 2번 문제입니다. Office Depot에서 New York Branch 용으로 Furniture 1만 분을 구입하고 책 1,005번으로 지불합니다. 플러스 New 메뉴에서 Vendors, 그 중에서 책을 클릭하여 수표 발행 창문을 엽니다. 이 때에 자주 Do you want to pre-fill this check and override your entries using value from the context last check? 이라는 물음이 열리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뜨는 것은 지난번 이 수표 발행한 내용으로 다시 똑같이 채워드릴까 하는 질문임으로 여기에 Yes를 해 놓으면 이 Vendor를 선택할 때마다 혼동의 여지가 많습니다. No를 선택합니다. 밑쪽에 있는 Categories Detail 그 중에서 카테고리 1번 라인을 클릭하고 버튼이 생기면 버튼을 클릭하여 플러스 Add New를 합니다. 새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Type은 FIXTER SET Detailed Type은 FIXTER SET FURNITURE Name은 FURNITURE Description은 FURNITURE FOR OFFICE AND STORE Description을 메모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DISC MF023 10 CHAIRS MF0A7 를 적어서 넣습니다. 다음 플러스 New 메뉴의 Vendors 칸에서 책을 클릭하여 책 작업창을 오픈합니다. PAY에는 Office DEPOS 선택하시고 그 밑쪽에 있는 카테고리 Details 밑에 카테고리에 1번 칸에서는 FURNITURE를 선택합니다. Description에는 10 DESK 10 CHAIRS 이런 식으로 필요한 메모사항을 적습니다. AMOUNT 는 만 불 클래스 는 뉴욕 뉴욕 지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NY 를 선택하여 놓고 그 다음 Save & Close 하시면 되겠습니다. Exercise 2 세번째 문제입니다. Office DEPOT에서 뉴욕 브랜치용으로 Office Supplies 를 645불어치 구입합니다. 사무실 사무실 사용으로 발급된 비작 크레딧 카드 3000번으로 지불합니다. Receive 넘버는 98765입니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익스펜스 창에서 엔추리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를 클릭한 다음 Vendors 칸에서 Expenses 를 클릭하여 익스펜스 창이 열리게 되면 그곳에서 작업합니다. 다음은 익스펜스 창 기입 요령입니다. 페이에는 구입처를 적고 페이먼트는 지불수단 카드 등을 적습니다. 페이먼트 메소드에는 크레딧 카드 혹은 비자 아맥스 이런식으로도 자세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디테일즈의 첫번째 칸을 클릭한 다음 버튼이 나오면 그중에서 해당하는 구입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디스크립션은 메모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어마운트를 적고 클래스에는 어느 지점용 경비인지를 적으시고 Save & Close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익스펜스 창을 클릭하시면 위의 질문 창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Next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Start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Pay 누구에게 지불하느냐 두번째 질문은 지불하는 Account 구좌 Payment Account 를 선택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카테고리 즉 어떠한 내용으로 익스펜스를 사용하는지를 적어 달라는 뜻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네번째 질문은 반복되는 entry 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세요. 모두 Next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지막 질문 다음에 있는 Start를 클릭하시면 익스펜스 창이 열립니다. Pay 에는 Office Depot 을 선택하시고 Payment Method 에는 Credit Card X300 Office Use 를 선택합니다. Reference Number 에는 Office Depot 에서 영수증 넘버 등 98765 를 적습니다. 이어서 카테고리 디테일즈 칸에서 1번 줄을 클릭하고 버튼이 생기면 그곳에서 Office Supplies & Software 를 선택합니다. Amount 에는 640 Over Class 에는 NY 를 선택하고 Save & New 를 하셔서 그 다음 또다시 Expense 를 작업창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2 의 네번째 문제입니다. New York 지점용 Cleaning Supplies 를 917.25 원어치 Home Depot 에서 구입합니다. Visa 3002 번으로 지불하였고 Receive 넘버는 5678 입니다. Plus New 메뉴에서 Vendors 칸에서 Expenses 가 이미 열려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시면 됩니다. Pay 를 클릭하고 플러스 Add New 에서 Name Home Depot Type Vendor 를 클릭하여 새로운 Vendor 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Payment Account 에는 카드 3002 번을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에서 플러스 Add New 를 누른 다음 Account 를 하나 만듭니다. Account 타입은 Expenses Expenses Detail 타입은 Repair & Maintenance Name 은 Cleaning Supplies Description 은 똑같이 Cleaning Supplies 위쪽으로 다시 가서 Reference 넘버는 5678 밑에 Amount 는 917.25 전 클래스 는 NY 뉴욕 을 선택하고 Save & Close 합니다. Exercise 2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비자를 발급했던 ABC Bank의 Credit Card Statement Balance 1562 25 전을 Online으로 Account 999 에서 지불합니다. 회사의 QuickBooks 장부가 직접 은행과 링크가 되어 있으면 회계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 QuickBooks 장부에 기입이 옮겨져 있습니다. 은행과 QuickBooks가 링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표 발행을 통하여 장부에 손으로 기입합니다. 플러스 New 메뉴에서 Vendors 칸에서 책을 누르고 Add New Vendors 하에서 Vendor 타입인 ABC Bank를 Vendor 를 Add 합니다. 그 다음 책 넘버에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지 않고 Online에서 지불하였으므로 수표 넘버는 Online이 되겠습니다. 약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책 작업창이 열렸을 때 책 1006번이었던 것이 책 넘버 Online으로 변합니다. 카테고리에 Statement와 대조하며 사용 카드를 하나씩 각 줄에 채워나갑니다. 카드 리워드가 있으면 Miscellaneous Income으로 처리합니다. 권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카드 스테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Visa Credit Card Main Account를 사용하여 총액만 일단 적어놨다가 나중에 고치셨어도 됩니다. 이것은 은행 잔고를 업데이트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메인 메뉴의 Accounting에서 볼 수 있는 Chart of Account를 보면 카드빚을 갚기 전에는 메인 어카운트에 총 합산이 적혀 있고 각 크레딧 카드마다 사용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Entry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부 각 카드 사용액도 제로로 다시 돌아갔고 Visa Main Account의 총 합산도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사이즈 2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에디슨사의 뉴욕 지점 전기세 1875불 35센트를 대비카드 Visa 5000번 Office Use로 지불합니다. 언라인으로 웹사이트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은행 구자 중 하나와 연결된 직원용 데빗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데빗 카드는 즉시 클리어, 결제되는 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빗 카드의 리밋은 각 카드마다 회사 측에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퀵북스 장부가 은행과 링크가 되어 있고 데빗 카드를 상점에서 사용하였거나 전화나 언라인으로 사용하였거나 회계 직원은 아무 작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퀵북스가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와 링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데빗 카드의 사용은 수표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뉴 메뉴, 벤더 칸에서 체크에서 정리합니다. 수표 작업창에서 태그에 사용자 카드 번호, 이름과 스토어, 온라인, 폰 등을 적습니다. 수표 번호에는 데빗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퀵북스와 링크가 안 되어 있다면 데빗 카드 사용은 수표와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플러스 뉴 메뉴, 벤더 칸에서 체크, 수표 창이 열리면 페이는 에디슨, 벵크 아카운트는 999, 우리는 999 구좌를 데비 카드나 크레딧 카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체크 칸에는 데빗, 카테고리는 유틸리티스, 이렇게 수표 발행이 끝나면 세이브 앤 뉴 를 하면 되겠습니다. 엑스사이즈 2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운송비 1179불을 직원 브라이언 리의 데빗 카드 5002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매번 변경되는 운송회사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새로운 페이 네임 바리어스 벤더스로 등록하여 에드합니다. 그 다음, 어카운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트랜스포테이션 경비라는 그러한 어카운트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작업하던 메인메뉴 어카운팅에서 뉴 를 하여 만들거나 혹은 지금처럼 책 창이 열려 있을 때에는 첫 번째 줄 카테고리에서 클릭하고 맨 처음에 생기는 에드 뉴 를 클릭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카운트 타입은 익스펜시즈, 디테일 타입은 오토, 네임은 트랜스포테이션, 디스크립션은 트랜스포테이션 익스펜시즈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는 various vendors, bank account는 999 checking account, check number는 debit, category는 transportation, amount는 1197번, 클래스는 비워놓습니다. 이번에 운송경비는 본사를 위한 것이고 어느 한 지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래스를 비워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Like & Subscribe를 부탁드립니다. choicestudy.com에 다른 강의들이 있습니다. LA에서 케빈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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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